자 준비 다 됐어요? 어 네 긴장할 필요 없어 지금까지 교육받은 대로만 그냥 하시면 돼요 아셨죠? 물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? 숨 쉬는 거 숨 쉬는 거 숨 쉬는 거 그리고 물속에 들어가서 물속에 들어가서 저거 보지 마세요 웃기면 안 돼요 웃기면 웃기면 안 된다고 알았어요? 일로 와봐요 이리 와봐요 일왕다리, 일왕다리, 쇼다리 안 보여 어 쇼다리? 쇼다리라고? 아 네네 저런 거에 반응하지 말고 알았어요? 다이빙 지금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? 네네 저희가 일단은 교육주 맞느라 먼저 들어가도록 할게요 아 예 천천히 하겠습니다 웃기면 안 돼요 웃기면 네 웃기면 안 된다니까요 돌으라고 얼굴을 얼굴을 돌리라고요 돌리라고 얼굴을 돌리라고 얼굴을 돌리라고 웃기지 말라고요 자 일단은 다이빙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? 숨 쉬는 거 오케이 숨 쉬는 거예요 자 마스크 제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? 마스크? 침 뱉 오케이 침을 뱉어야죠 자 오케이 이빨 안 닦았어요? 네 이빨 닦으라니까 잘 보이려고 침을 뱉는 건데 꼬춧가루 이거 뭐야 시야가 안 보이잖아 시야가 빨리 써봐요 일단 써봐요 빨리 왜요? 어우 와 왜? 냄새 이빨 닦으라 그랬잖아 이빨 닦으라고 다이빙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? 숨 쉬는 거 아니지 이빨 닦는 거 항상 아침 일찍 날 때 이빨 꼭 닦고 나오세요 알았어요? 네 자 그러면은 자 일단은 여기 물 깊이가 그렇게 깊은 데는 아니에요 이게 저한테 한 이 정도 온다고 물이 그럼 저한테 이 정도 밖에 장난치지 말라고 장난치지 말라고 장난치지 말라고요 네 자 이제 들어갑니다 물고기 조그만 거 밖에 없어요 조그만 거? 물고기 상어 있어 많다 상어? 응 상어 있다고요? 상어 상어 많다 네 자 상어도 요만한 거 밖에 없어 조그만한 거 어 물지 않아 절대 물지 않아 절대 물지 않아 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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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상어? 상어 문다고? 예 진짜 많다 아 많아요? 이야 많아 많아 들어가시죠 네? 들어가시죠 잠깐만 자 일단은 먼저 들어가세요 먼저요? 네 빨리 빨리 들어가시죠 아니 아니 잠깐만 있어봐 물고기가 있잖아 상어가 어? 상어가 있잖아 우와 쪼랐어 쪼랐어 아아 쪼랐어 안 쪼랐어 아 안 쪼랐다고 안 쪼랐어 나 우와 안 쪼랐어 나 안 쪼랐다고 나 안 쪼랐다고 으헠 아이고 제 한국말 왜케 잘하는거야 근데 고양이 어디에요 당진 어? 어? 장진 당진이라고? 충청남도 당진 귀 신기해 오오오오오 오오오 narrative 있어 appliance 왜 왜그래 왜그래 물었어? 물었어 물골 strongly 물었 whatever 물어요? 뭔데요 들어가실려고 들어가실거에요 물고기 안무서워하세요 괜찮아요 물어 물어 물고기 물고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